안녕하세요. 증오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이스토리 4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제 제가 게릴라브로 실시간 강의로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숫자 몇 번 눌러주세요, 몇 번 눌러주세요는 항상 있는 거지만 그래도 제가 채팅창을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호흡을 같이 마쳐봅시다.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일단 1번 문제부터 갑니다. 자, 뭐랬어요? Everyone, Bonnie, made a friend in class 라고 했죠. 자, 얘들아, Bonnie가 뭐랬어요? made a friend. 친구를 만들었다. 어디서요? 학급에서 친구 만들었어. 자, 이거 뭐 있죠? 뭐래요? Oh, she's already making friends 라고 했죠. 오, 벌써 친구 만들었구나. 자, 이제 한글 해석 안 해줄게요. 그냥 쭉쭉 채우고 넘어갈게요. 하면 돼요? 여기까지 뭐래요? No, no, she literally made. 뭐라고요? a new friend.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기는 literally가 무슨 뜻이었죠? 여러분들 literally 말 그대로 라고 했죠. 그래서 진짜 그대로 친구를 사귄 게 아니라 진짜 친구를 만들었어 라고 한 거죠. I want you to meet Forky! 뭐래요? I want you to meet. 누구요? Forky! 그렇죠. 그래서 Forky를 소개할게. 자, 이 친구 뭐라고 그랬죠? He's a spork, he's a spork. 그래요, he's a spork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spork잖아. 여러분들, spork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spork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spoon과 pork가 합쳐져서 spork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애기들이 먹는 숟가락인데 앞에 포크가 달려있는 그 숟가락을 말한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걔는 spork잖아. Yes, yeah, I know. 뭐래요? Yes, yeah, I know. Forky is the most important toy to Bonnie right now. 자, 이거는 제가 귀 속에 쏙 박힐 거라고 그랬어요. Forky is the most important toy to Bonnie right now. 한번 돼요. Forky is the most important toy to Bonnie right now. 뭐래요? Forky is the most important toy to Bonnie right now. 자, Forky가 누구라고요? Bonnie에게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장난감이야. We all have to make sure. We all have to make sure. 우리는 다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We all have to make sure. Nothing happens to him. 뭐래요? Nothing happens to him.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Woody, we have a situation. I am not a toy. 뭐라 그랬죠, 그래서? I am not a toy. I am not a toy, 그렇죠? 나는 장난감이 아니야. I was paid for soup, salad, maybe chili, and then the trash. I was paid for soup, I was paid for s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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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ad, maybe chili. 뭐래요? Salad, maybe chili. And then the trash. 뭐래요? And then the trash.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일회용 soup 뿐이니까, 나는 soup, salad, and then what? 고추 그런 걸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난 버려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Freedom! 그랬어요. Freedom! 자유다! Buzz, we gotta get forky. Buzz, we gotta get forky. Buzz, we gotta get forky. 그래요. Buzz, we gotta get forky. 그렇죠. Buzz, 우리는 빨리 forky를 잡아야 돼. Affirmative. Affirmative.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 군대 용어로서 affirmative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Affirmative 뭐였죠? 동의! 동의!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울 부분 드디어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Bo? Fargy, come on! Bo? Bo? Hi there. My name is Gabby Gabby. We can't stay. Yes, you can. Boy. 아, 일단 여기까지. 어우, 좀 좀 좀 무서운 장면. 자, 위에서는 복습하기 위해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씩 한번 채화시켜 볼게요. 채화시킨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해서 습득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공부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연습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해되면 숫자 2번 눌러보세요. 내 입으로 직접 따라하면서, 내 귀로 들은 것을 따라하면서, 연습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공부하면서 지식으로서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깨닫는 게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든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 눌러달라고 하는 것들은 숫자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Why am I alive? 하면 돼요. Why am I alive? Why am I alive? Why am I alive? 자, 그랬어요. Why am I alive?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때려봐요. Alive. 하면 돼요. Alive. 그러면, someone who is not dead. 누군가가 죽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살아있는,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Why am I alive? 내가 왜 살아있지? 라고 했잖아요. 이게, 음,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장난감이잖아요. 심지어 저 스포크는 원래 이 토이스토리라는 영화 안에서, 그냥 도구들은요. 도구 있죠. 도구. 장난감이 아니라, 이런 제 뒤에 있는 이런 인형들처럼 저런 것들 말고요. 그냥 도구들 있죠. 도구들은 생명이 없어요. 여기에서.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본, 이 친구는 원래 생명력이 없는 스포크, 스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내가 왜 살아있는 거야 도대체? 라고 말한 거죠. Why am I alive? 해봐요. Why am I alive? 해봐요. 한 번 더. 나 왜 살아있지? 뭐예요? Why am I alive? 그렇죠. 내가 왜 살아있어? 그러니까 우디가 뭘 알려줘요? Your Bonnie's toy. Your Bonnie's toy. 분리요. Your Bonnie's toy. 라고 했죠. 따라해봐요. Bonnie's. 다음에, Toi. Bonnie's toy. 이런 것도,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B 사운드나, T 사운드나 그냥, Your Bonnie's toy. Your Bonnie's toy.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받아들일 수 어려워요. 그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B. B. 따라해요. 한 번 더. B. 한 번 더. B. 한 번 더. T 사운드. T. T. Bonnie's. Bonnie's toy. Bonnie's toy. 같이 해봅시다. Bonnie's toy. Bonnie's toy. 여러분들 연습할 땐 좀 오버해도 돼요. Bonnie's toy. 한 번 더. Bonnie's toy. 그래서, You're Bonnie's toy 해봐요. 너는 바니의 장난감이잖아. You're Bonnie's toy. 해봐요. You're Bonnie's toy. 넌 바니의 장난감이야. 그래서. You are going to help create happy memories that will last for the rest of her life. You are going to help. You are going to help. That will last for the rest of her life. That will last for the rest of her life. That will last. That will last. 그 다음에 그러고요 여러분들 지금 답답한 거 알아요 답답할 수밖에 없지 답답한 게 당연한 거예요 다시 한 번 자 그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연습해봅시다 봐봐요 자 이제 한 번 맞춰봅시다 뭐였는지 자 한 번 열어볼게요 자 한 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냥 읽어볼게요 시작 해봐요 시작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3번 4번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단어 있었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영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까 자막 가려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했을 때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이해돼요 지식적으로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억양과 빠르기와 그러한 발음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다 이거 지구지가 말하는 게 이해되면 숫자 5번 눌러봐요 지금 말하는 게 이해되면 숫자 5번 지식적으로 내가 몰랐던 학문이나 몰랐던 것들을 지금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내가 가려서 보여줬을 때 내가 모르는 게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단어들인데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문양 억양이나 덩어리나 아니면 연음이나 발음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문제가 있고 솔루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문제점을 잘못 알고 있단 말이야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는 내가 멍청해서 내가 잘 몰라서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계속해서 노출되는데 이게 어려워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라고 오늘 이것만 기억해가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우리 뭘만 하면 돼요? 익숙해지게 만들면 되는 거야 뭐해? 이 친구들이 말하는 억양과 그 다음에 발음과 이런 연음과 모든 것들을 다 익숙해지게 하면 돼요 어떻게 익숙해지냐 이 친구들 하는 말들 들어보자 이거죠 듣고 난 다음에 You are going to help You are going to help You are going to help 뭐라고요? You are going to help 따라하는 거죠 해봐요 듣고 따라해보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우리 아기들처럼 You are going to help 해봐요 그렇죠 너는 Are going to Be going to 하게 되면 뭐뭐 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You are going to help 너는 도와주게 될 거야 뭘 도와주게 되냐면 Create happy memories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Create R 사운드와 K K R K R 우리나라 발음에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골똘에 생각해봐요 K 이런 발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K K 그런 게 있잖아 물 한 잔 딱 마시고 이거 말고요 물이니까 그거 말고 우리나라 발음에 K 이렇게 발음하는 거나 R R R R 우리 봐 라 라면 할 때도 라 라면 라면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라면 라면 이거랑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차이점 있죠 그 다음에 크 크 크 키가 크다 이거랑 키가 크다 이거랑 차이점이 느껴져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발음체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익숙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크 크리에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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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볼까요? 한 번 더 크리에이트 잘라줄게요 크 그 다음에 르 한 번 더 크 르 크 르 그래서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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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난 지금 진꽃지가 하는 것을 따라했다는 숫자 7번 나는 그냥 보고만 있었다 숫자 8번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어볼게요 내가 여러분들을 다 알진 않잖아요 나 혼자서만 열심히 하는 거 한 번 보려고 그래요 양심을 한 번 믿어봅시다 나는 따라했다 7번 난 그냥 보고만 있었다 8번 빨리 우리 한 번 양심을 한 번 볼게요 7번이 더 많기를 바랄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고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어 그냥 엔터테인먼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약간 예능 보듯이 찌꺼찌 생쇼 보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어를 그래도 좀 잘하고 싶어서 어? 진꽃지 구독자이신 분들이 여기 대다수일 거 아니에요 그래 진꽃지 가는 거랑 같이 한번 따라해보 같이 한번 영어를 좀 배워서 잘 한번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하라는 대로 좀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에요 7이 훨씬 많네 8 우리 8이신 분들 딱 한번 화이팅 자 다시 한번 create 자 그럼 뭐예요?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happy memories happy memories 그래서 create happy memories 하게 되면은 자 you are going to help 너는 도와주게 될 거야 뭐를요? create 창조하는 것을 happy memories 행복한 기억들을 자 그러면 이 3번 문장 쭉 가게 되면 뭐냐면 너는 도와주게 될 거야 행복한 기억들을 만들어주도록 근데 어떤 거냐면 that will last for the rest of her life 해봐요 that will last for the rest of her life 해봐요 자 여기 있는 last 자 여기서는 last가 뭐냐면요 지속되다 라는 뜻이에요 지속되다 여러분들 last chance 라는 말을 들어봤죠 마지막 기회 근데 last가 마지막으로만 알고 있겠지만 last는 또 다른 뜻으로 동사 형태로 지속되다 라는 뜻도 있어요 that will last 지속될 거야 for the rest of her life 하게 되면은 그녀의 인생의 나머지의 저래서 무슨 뜻이냐 그녀의 남은 여생의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 줄게요 you are going to help 너는 도와주게 될 거야 행복한 기억들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지속될 것이지 그녀의 남은 여생에서 이해되면 숫자 9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야 돼 한국어로서 왜 우리는 우리 네이티브 랭귀지가 뭐예요 Korean이잖아 일단 이해해야 돼 이해했어 그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한국어 영어 영어 한국어 한국어 영어 영어 한국어를 계속해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알았어 의미 덩어리가 어떤지 알겠어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뭐 하는 거다? 연습하는 것이다 영어로 영어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 you are going to help you are going to help you are going to help 뭐라고요? you are going to help 해봐요? create happy memories 해봐요? create happy memories 해봐요? that will last for the rest of her life 해봐요? that will last for the rest of her life 해봐요? 자 한번 3번 3번 쭉 까봅시다 you are going to help create happy memories that will last for the rest of her life 해봐요 you are going to help create happy memories that will last for the rest of her life 해봐요? 여러분들이 채화를 시켜나 안 시켜나 한번 제가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뭐뭐 할 것이다 보였죠? be going to going to였죠 너는 도와주게 될 거야 뭐예요? you are going to help 행복한 기억들을 만들어내는데 뭐였죠? create happy memories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지 뭐예요? that will last 그녀의 남은 인생 여생에서 뭐예요? for the rest of her life 그렇죠 자 잘 따라와야 돼요 봐봐요 you are going to help 여기까지 덩어리 하나 create happy memories 덩어리 두 개 덩어리 두 개 that will last that will last 세 개 for the rest of her life 네 개째 자 잘 들어요 you are going to help create happy memories that will last that will last for the rest of her life 자 나는 아까 연습하기 전과 연습하고 나서의 지금 내가 들리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 나는 조금 이렇게 들리는 것 오 이렇게 연습할 것과 좀 다르네 오 이렇게 덩어리별로 들으니까 다르네 라고 하게 되면 숫자 2번 눌러봐요 빨리 내가 숫자 누르라고 하는 거에 귀찮아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나 안 듣고나 확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채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채화시키는 거거든요 덩어리별로 you are going to help create happy memories that will last for the rest of our life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익숙해지는 거죠 지금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외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는 도와주게 될 거야 뭐라고요? you are going to help 행복한 기억들을 창조시키는데 뭐예요? create happy memories 지속되게끔 뭐예요? that will last 그녀의 인생에 남은 여생의 뭐예요? the rest of our life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 감아봐요 빨리 눈 감아봐요 빨리 행복한 기억들을 창조하는데 도와주게 될 거야 뭐예요 여러분들 you are going to help create happy memories 그녀의 남은 인생 여생에서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뭐예요? that will last for the rest of our life 자 그럼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너는 그녀의 남은 인생 여생에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행복한 기억들을 창조하는데 도움을 줄 거야 한번 해볼까요? 시작 you are going to help create happy memories that will last for the rest of our life 진코치랑 같이 잘 따라왔어요? 따라왔다 하면서 5번 눌러볼래요?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제가 이 영어 공부를 하루에 14시간씩 이게 연습했을 때처럼 제가 지금 혼자 또 해본 거예요 14시간씩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엔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된다고 처음에는 근데 누가 같이 해주잖아 그럼 잘 돼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서 이게 연습하는 시간 이렇게 있게 되려면 영어에 채화가 되게 잘 된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you are going to, I'm going to, she's going to, he's going to, my mother is going to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고요 갑툭튀 한국어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동일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말 한다고 막 댓글에 악플 대고 그러지 마요 상처받아놔 하? 왜? 그래요? 하? 왜? 그러니까 되게 오디가 중요한 말 해줬잖아요 그런데 어? 뭐라고? 하? 왜? 뭐라고? 화가 나는 거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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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보가 누구냐면 토이스토리 1에 나왔던 양과 함께 있는 양치기 여자가 아니라 되게 조금 공주같은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되게 이쁜 여자로서 나온 여자 그런데 그거를 없어졌었거든요 보가 어디 갔어 그런데 여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보? 포기, 컴온 뭐예요? 포기, 컴온 보? 보? 뭐래요? 보? 보? 하이 델, 마이닝 이즈 개비 개비 근데 뭐래요? 하이 델, 마이닝 이즈 개비 개비 뭐래요? 하이 델, 마이닝 이즈 개비 개비 안녕 내 이름은 개비 개비야 we can't stay 뭐래요? we can't stay we can't stay 뭐래요? we can't stay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 우리 빨리 가야 돼 따라해 봐야 stay 머무르다란 말이거든요 근데 we can't stay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 빨리 가야 된다고 yes you can yes you can 되게 무서워요 그렇죠 yes you can 그래요? yes you can 보? 뭐래요? 보? 들어봐야죠 너는 여기서 머무를 수 있지 못해요 있어 이거예요 너는 여기에 머무를 수 있지 이 말이에요 아니야 여기 머무를 수 있지 얘들아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무섭죠 yes you can 보이소 왜요? yes you can 보이소 아 잠깐 이거 1편이잖아 그쵸 why am I alive부터 가볼게요 시작 why am I alive? you're Bonnie's toy you are going to help create happy memories that will last for the rest of her life huh? 왜? oh 자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계속 봐봐요 얘가 얘가 보예요 얘가 보예요 근데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 보가 와우 what are you doing here? no time to explain come with me we need to get back to our kid aww sheriff Woody always coming to the rescue Bonnie needs forky Woody who needs a kid's room when you can have all of this 와우 Woody aren't we going to Bonnie? 어우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어 오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한번 배워볼게요 갑니다 Woody behind you 가면 돼요 Woody behind you 어디야 Woody behind you 우리 behind you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비하인드는 알죠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자 봐봐요 한국어로 하게 되면 비하인드 한국어 읽어봐요 여러분들 비하인드 비하인드 이렇게 읽죠 근데 좀 전에 이거 읽을 때 약간 버하인드 버까진 아니다 그죠 버하인드 이렇게 들렸죠 봐봐요 우리는 배우기를 비하인드로 배웠는데 이거는 버하인드라고 그랬네 차이점 느껴져요 왜 그런 거냐면 이 비사운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 봐요 버 한번돼요 버 버 우리나라 없는 발음이라고 그랬어요 버 한번더 버 한번더 버 그래서 이 버 라고 하는 게 자체가 어떨 때는 버 버 비하인드 비하인드 이렇게 발음되고요 어떨 때는 버 비하인드 이렇게 발음되요 다시 한번 비하인드 비하인드 이렇게 발음되요 이해되면 숫자 3번 눌러보세요 비하인드 버 하인드 절대로 비하인드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비하인드는 아니야 들어봐요 절대로 비하인드는 아니잖아 이게 비하인드는 아니라고요 비하인드는 아니야 우리가 배우기를 비하인드라고 배웠는데 비하인드는 아니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비하인드라고 하는 요거를 한국어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글자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럼 당연히 영어를 모르는 한국 사람이 이걸 봤을 땐 당연히 비하인드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받아쓰기 했을 때처럼 자 얘들아 비하인드 써보세요 여러분 비하인드 써보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요 버하인드 자 여러분들 써보세요 애기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자 얘들아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버하인드 버하인드 여러분들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애기들이 버하인드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러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보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똑같다 이거야 지금 우디 버하인드 해봐요 우디 버하인드 해봐요 우디 야 너 옆에 너 뒤에라는 거죠 너 뒤에 조심해 왓 왓치하우스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너 뒤에 조심해 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래요 뻐하우 버하우 버하우 이거만 봐도 B 사운드로 배울 수 있어요 뻐하우 버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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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요 드려요 What are you doing here? 뭐래요 What are you doing here? 그쵸 그래서 뭐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봐봐요 보하우가 아니죠 보하우가 아니죠 버하우 들려요 버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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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you doing here? 버하우 What are you doing here? 해봐요 버하우 무슨 소리 뭐하는 거니 No time to explain 버하우가 어때요 약간 카리스마가 생겼어요 No time to explain 말해요 No time to explain 이렇게 말했어요 자 따라 봐요 explain 한 번 더 explain 쉬운 언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요게 한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if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읽어봐요 한번 시작 If you explain something, you give details about it or describe it so that it can be understood 자 봐봐요 if부터 한번 해석해볼게요 자 만약에 니가 무엇인가를 explain 한다면 you give details about it 자 여러분들 디테일이 뭐예요? 되게 세심한 묘사 이렇게 조금 약간 좀 뭐 디테일은 디테일이라고 밖에 못하겠다 그쵸 세심한 것 이렇게 해볼게요 너는 그것에 대해서 약간 좀 세심한 것을 제공하거나 or describe it 자 여러분 describe가 뭐냐면 묘사다요 그것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거야 so that it can be understood 그래서 그것이 자 understood가 뭐냐면요 understand의 어... 여러분들 이렇게 또 분사 형태라고 쓰면 좀 그런데 어... 뭐라고 하냐면 어... understand은 이해하다 거든요 근데 be understood가 되면은 이해되다예요 이해하다와 이해가 된다라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it can be understood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왜? 누군가가 나에게 디테일도 주고 묘사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 explain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설명하다 라는 뜻이 돼요 이해되면 숫자 2번 눌러보세요 이해되면 숫자 2번 자 단어를 하나를 해도 영영사진을 펴가면서 if you explain something you give details about it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영어에 또 노출되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영어가 훨씬 더 재밌어요 여기 있는 단어 정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 훨씬 좋고 모르면은 describe도 또 찾아보는 거지 또 찾아보는 거야 understood도 찾아봐 근데 understood가 안 나오네 understand밖에 안 나오네 약간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놀이처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explain이 바로 뭐냐면 설명하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no time to explain 자 여러분들 no time 이렇게 해봐요 손 no time 시간이 없어요 to explain 뭐 할 시간이 없어 설명할 시간이 없다 설명할 시간이 없다 no time to explain 해봐요 no time to explain 해봐요 설명할 시간이 없다 come with me 뭐래요? come with me come with me 뭐래요? come with me 이렇게 말했죠 come on! 이라고 해도 되지만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자 뭐예요? 따라와 이거예요 알겠죠? come with me 해봐요 come with me 해봐요 따라와 we need to get back to our kid 어 하면 돼요 we need to get back to our kid 하면 돼요 we need to get back to our kid 어 we need to get back to our kid we need to get back to our kid 뿌려 we need to get back to our kid 뿌려 to our kids 그만했어요 자 뿌려 아니면 we need to get back 우리는 돌아가야만 해 need to 하게 되면은요 뭐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we need to get back 우리는 돌아갈 필요가 있어 we need to get back to our kid 어 누구한테요? 우리 애한테 주인이죠 여기서는 누구예요? 그게 바로 아까 버니 왜? 버니스 토이들이니깐 we need to get back to our kid 해봐요 we need to get back to our kid 해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애한테 돌아가야되는데요 아 셰رف 워디 까 버려요 여우 아 셰رف 워디 아 셰رف 워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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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있잖아요 아 씨 아 셰رف 셰 셰 셰 셰 셰 셰 셰 이거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셰رف 워디 버려요 아 셰 워디 you're always coming to the rescue 한번 더 들어볼게요 아 셰رف 워디 잘 들어봐요 always coming to the rescue always coming to the rescue always coming to the rescue 버려요 you're always coming to the rescue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 셰رف 워디 여러분들 셰رف 뭐냐면 보안관이에요 경찰관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보안관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있는 건데 미국은 주가 되게 크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큰 데가 훨씬 많잖아요 그 주 안에서 법을 지키게 하게끔 하는 그 주 안에서요 그 주 안에서 법을 지키게 할 수 있게끔 하는 한 사람 경찰관은 똑같지만 경찰은 어 약간 그 official organization이라고 공식적인 기관이 있는 거거든요 전 전 전국에 근데 보안관이라고 하는 셰프는 어떠한 이런 주 단위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나도 어렸을 때는 이게 뭐가 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셰프, 우디, 보안관, 우디 You are always coming to the rescue 레스큐가 뭘까요? 구조거든요 넌 항상 구조를 너는 항상 구조를 위해서 가지 이 말이에요 우디는 항상 보안관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난처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포키 때문에 뛰어들었잖아요 항상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우디는 용감한 친구니까 아, 셰프, 우디 always coming to the rescue 해봐요 아, 셰프, You are always coming to the rescue 해봐요 그렇죠 버니 needs 포키 근데 뭐래요? 버니 needs 포키 버니 needs 포키 뭐래요? 버니 needs 포키 버니에게는 포키가 필요해 버니 버니 needs 포키 버니 needs 포키 해봐요? 그런데 우리 뽀가 뭐라 그랬냐면 워디 Who needs a kid's room When you can have all of this 꼬시는 거야 잘 봐요 워디 워디 Who needs a kid's room When 워디 Who needs a kid's room 워디 Who needs a kid's room 들리는 대로 해봐요 워디 Who needs a kid's room 뭐래요? Who needs a kid's room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디야 누가 이거거든요 누가 아이의 방이 필요하냐 When you can have all of this When you can have all of this 뭐래요 When you can have all of this 그렇죠 네가 가질 때 뭘 가져요? All of this 이 모든 것들을 가질 때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뭐래요? 놀이공원이잖아요 놀이동산이에요 놀이동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졌을 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놀이동산에 있으면 아이들이 계속 밖에서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걸 다 가질 때 누가 아이의 방 그거 하나 고작 하나가 필요하겠냐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놀이동산 표현이야 이번에는 우디 Who needs a kid's room when you can have all of this 자식 해볼까요? 시작 우디 Who needs a kid's room when you can have all of this 해봐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Who needs a kid's room when you can have all of this 해봐요? 그렇죠 와우 와우 왜냐면 놀랍지 당연히 놀랍지 갑자기 애가 맨날 애기 방에만 있다가 디즈니랜드 갑자기 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사람도 디즈니랜드 갑자기 가면 깜짝 놀라고 막 예? 그 오디오 또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면은 우와 눈이 휘둥그려 지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에버랜드가만 가도 애기들 어때요? 우와 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러니까는 우디도 지금 우와 한 거야 근데 이번엔 Forky가 뭐라고 하냐면 Woody Aren't we goin' to Bonnie? Woody Aren't we goin' to Bonnie? Woody Aren't we goin' to Bonnie? Woody야 Woody Aren't we goin' to Bonnie? 이렇게 말했죠 Woody 우리 바을이한테 안 돌아가? 이번엔 바뀐 거야 근데 Woody가 어떻게 했냐면 저 저 표정 보여요? Aren't we goin' to Bonnie? Woody Aren't we goin' to Bonnie? Woody Aren't we 아이고 왜 이랬는데 이렇게 써 여기서 보면 어이구 내가 다른네 어이구 봐봐요 저 표정 보여 봤어요? 방금 표정 이렇게 반하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놀이공원에 반한 거지 그래서 Woody Aren't we goin' to Bonnie? 해봐요 우리 우리 안 돌아가? 이렇게 말한 거니 알겠죠 여기까지거든요 한번 체화시켜 볼게요 다시 한번 쉐도잉 한번 해봅니다 갑니다 시작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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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기까지거든요 여러분들 토이스토리 2가 2가 아니죠 토이스토리 4의 두 번째 예고편이 괜찮으셨으면 댓글 밑에 남겨주시면은 징구치 가 다음 시간에 또 다음 편을 찍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댓글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10개 이상 있으면 징구치 가 또 2 편도 아 3편이죠 3편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